아 정말 센스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센스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바로 나처럼 말이야 그리고 너도 안 센스하잖아 들어봐 요즘 센스는 말이야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도 유지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소등 안 쓰는 전자제품은 고민 없이 옥 이 세 가지만 알면 끝 미션 클리어 더운 여름날 하루 1kW씩 줄이기 대성공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에너지 센스 앞으로도 잘 부탁해